모분별한 개발과 자원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연으로 뒤덮인 하늘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대체 에너지입니다. 대체 에너지의 종류에는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수력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체 에너지들은 공예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에너지의 사용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표현한 것이 바로 라이프코스터입니다.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때마다 라이프코스터의 불이 밝혀지고 이 불빛이 가득 채면 라이프코스터가 작동합니다. 라이프코스터가 작동하면 볼링공이 굴러떨어지고 각 에너지를 상징하는 모형을 지나갑니다. 공이 끝에 다다르면 불이 꺼지고 다시 작동하는 것을 기다립니다.